지금 이곳이 2-3번길 가압인데요 지금 6시가 넘어서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장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시는 곳입니다 여기저기 끝까지 서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김질 엄청난 김질 따라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놀이공원에 온 듯한 지금 느낌입니다 몸통 하늘샘물별이 장관입니다 빠르게 입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여기 가잖아 보여 아니래요 언니 언니 이쪽에 이리와 이리와 현재 2-3번 게이트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6시부터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곧 2-3번 게이트는 플로어 층 F6에서 11구역까지 그리고 1층 9에서 19구역 2층 34에서 38구역이 입장 게이트입니다 지금 2-3번 게이트를 지나서 2-2번 게이트 다 풀어왔는데요 엄청나게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6시부터 입장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 진행중인데 엄청나게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2번 게이트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2-2번 게이트 앞에서 엄청나게 긴 줄이 이어지고 네 오늘 또 우주인 복장하신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와 2-2번 게이트 앞에 엄청난 인파가 보여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 리치 1-1-2 구역 1 투여석 이고 지금 빠르게 입장이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중철에 이렇게 길어 와 지금 2-2번 게이트로 줄이 엄청나게 긴다 와 4-3번 게이트로 6내 과연 7시 반까지 입장을 하실 수 있을지 진짜 엄청난 인파입니다 와 줄이 워낙 길다보니까 잠깐 피해서 왔습니다 이곳은 매표소 앞이고요 지금 이 길로 쭉 걸어가면 2-2구역이 나오는데요 줄이 엄청나게 길어서 지금 본인 구역이 아니더라도 아무 구역에서나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와 이 방향이 2-1구역으로 가는 방향인데 여기도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구역으로 가셔서 아무 구역이나 가셔서 줄을 빨리 쓰시는 게 날 것 같습니다 2-1구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줄이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2-1구역이 우리 체주경기장 조갑 안내소가 있고 2-1구역 직입하는 길입니다 와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2-1구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지금 화장실을 들어가는 게 줄이인 것 같고요 2-1구역 저쪽으로 지금 가십니다 그리고 층 1-1구역까지 1-1구역으로 shocked 1-1구역 1-1구역으로 구역이 다 되겠다고 하십니다 1-1구역 1-1구역과 19-2구역 Krebs 3-1구역 9-1구역 Mm-1구역 실력도 엄청나게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이 진행 중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2-7 이다시 1구역 입장줄입니다. 우와 엄청 좋다. 저기 뒤에까지 지금 이다시 1구역 진입줄이 있습니다. 지금 이다시 1구역, 2구역, 3구역 3군데에서 진입이, 입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분들 말씀으로는 어느 구역으로 입장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은 아무 구역이나 서셔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역 상관없이 들어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입장 되게 잘... 와 엄청나게 깁니다.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대박. 마치 놀이공원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아임 히어로 투어 2023 이상 웅리랜드 야간개장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콘이 무척 기대됩니다. 이곳에서 오셔도 현장 예매는 하실 수 없고요. 미리 공연 시간 6시간 전까지 인터넷에서 티켓 예매가 만약에 풀려있으면 하실 수 있고요. 현장 예매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다시 2구역 현재 입장이 진행 중입니다. 행운의 주인공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다시 1구역 이어서 이다시 2구역도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다시 2구역 웅리랜드 입장이 진행 중입니다. 순차적으로 입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입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다시 2구역인데 지금 1구역에 쓰신 분들이 너무 길어서 또 2구역으로 오신 분도 있고 3구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 구역에 상관 없으니까 빠른 구역으로 빨리 입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